하나님의 말씀은 주례읍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례읍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이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쓰레기의 평가의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주례읍기 말씀을 새벽시간에 상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례읍기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전체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내셨는지. 엑소더스라는 말 자체는 탈출이라는 뜻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하셨는가. 환란과 도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구원이 주례읍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레위의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바로 앞절만 해도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에 가로돼 남자가 나가던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에 던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그래서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속히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중매를 서고 계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이 결혼의 결과로 누가 태어난 겁니까? 모세가 태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에 전능하신 권능으로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셨다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킴으로써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지금이라도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임테블은 우리의 타임테블과 다른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자주 조급해져서 왜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죠? 그런데? 레비족석의 이 남자 이름이 뭡니까? 그럼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무람이었죠. 한 여자, 이 레위지파이 또 한 여자. 이 여자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괴뱃. 그렇죠? 성경에 이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 레위지파이 한 남자는 아무람, 한 여자는 요괴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권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때와 다르죠. 제자들도 말이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때와 기아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 우리 방법을 바라고 주장하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아는 하나님께서 간 것이다.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그 높으신 생각과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데 우리의 낮고 미련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우리는 주장하고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니까 우리의 피한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대로 왜 속 시원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꾀를 이루고 그리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내게는 속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잘 나가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 불평하여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실지 희망을 품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그 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빼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하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레고비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 들게 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착착 실행해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준수했어요. 석 달 동안을 숨어 길렀는데 아이가 크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지금 애국왕 바로이 모든 희분이 남자들은 다 죽이라 명령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갈상자, 갈대상자에게 아이를 집어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 그 상자 속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그 상자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그때 이 모세이 누이 이름이 뭐였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멀리서 서서 보고 있었는데 누가 목욕하러 강가에 내려온 겁니까? 바로 이 딸이 공주가 어떻게 하필 곧에 그렇게 공주가 그렇게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왔을까? 또 그 갈대 숲 사이에 숨겨진 그 갈대상자를 어떻게 시녀들이 그렇게 딱 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갈대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우는 아이를 보고 그 홍주에게로 어떻게 그것을 가져왔을까?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 공주가 어떻게 그 깐난 아이를 히브리 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보고 측은지심을 갖게 되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마침 그 미리암이 공주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누가 그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겁니까? 그 어머니 요괴베시 그 아이를 기르는 유모가 되었는데 공짜로 젖을 먹여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젖을 먹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장성하자 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은 다 이제 주엽기 12장에서 벌어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향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요아 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라는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이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평범한 필부필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한 아이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다 인간과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그 모든 것을 섭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인간들이 나서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우리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인간들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섭리라는 말 그 섭리라는 말이 한자어로 복잡하게 쓰여지는 것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섭리라는 말에 그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섭자가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고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가 강가에 벌어진 일 강 위를 떠다니다가 갈대 숲 사이에 멈춰선 것 하필 그때 애국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것 그 마음에 극율이 여기는 불쌍이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 이런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시고 끌어당기시고 때로는 놓으시고 하시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섭리라는 말이 프리라면 영어로 섭리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 섭리는 Providence 라고 합니다. 프로란 말 Before 라는 의미가 있고 빈든스는 비데오 보다는 말이죠. 섭리는 무엇인가? 영어로 섭리는 미리 보시고 추선하시다. 지금 장차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추선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어레인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섭리의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포함시키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붙으시고 때로는 놓으시고 때로는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우리 단견에 의해서 현재 나타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너무 일이 일비하며 살지 말라는 것 잘됐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안됐다고 너무 낭망하지도 말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구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시고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이루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셨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는가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만 하면 남은 모든 환경들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안심하고 죽게 맡겨도 좋다 한 것이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평강과 희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이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건져냄 영어로는 taken out 그려낸 drawn forth 건져낸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건져낸 거예요 물에서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하죠 물은 시험과 환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아우성 칠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모세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추래급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미리 다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발이 시험에 빠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곤경에 빠져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려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응답하셔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죄악과 반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한글자막 by